안녕하세요. 롱타임 라이너는 독일의 30년된 뷰티 시술을 하는 반영구 메이크업의 세계 명품 1위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체적으로 기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색소 연구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데이 원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기계를 판매를 하지 않고요. 기계를 구매를 하지 않으면 색소를 팔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기존 다른 데서 일반 반영구 하는 데서는 뷰티 시술, 눈썹, 아이라인, 입술만 가능한데요. 저희 롱타임에서는 뷰티는 기본이고요. 기존의 잘못된 수정이라든지 잘못된 눈썹, 아이라인, 입술의 교정이라든지 수정이 가능한 게 저희 롱타임의 특징이고요. 뿐만 아니라 메디컬 쪽으로 탈모, 그리고 헤어라인, 그리고 백반증, 흉터 커버, 요즘 앞트임, 뒤트임의 성형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 흉터가 하얗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흉터 커버에도 정말 효과가 좋으세요. 그리고 처음 하실 때 시술을 어디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너무 틀리거든요. 한 번 하게 되면 보통 눈썹 같은 경우는 2, 3년 정도 색소가 피부에서 머물고요. 자연스럽게 빠지고요. 나중에 시술을 원치 않을 때는 100% 깨끗하게 빠져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라인이나 입술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이상 정도 가는데요. 색소 자체가 변색이나 뭉개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제 시술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거든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롱타임에서는 다 모든 게 검증이 됐습니다. 계속 연구 개발해서 꾸준히 정말 좋은 것들만 찾아서 고객들한테 선착하기 때문에 다들 만족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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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